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15페이지죠 임대료 보조에 대해서 아 우리가 이제 임대 주택 정책이 있으면요 임대료 이제 규제가 있구요 예 지금 하게 되는 이제 임대료 보조가 있죠 그런데 임대료 규제는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이 있구요 임대료 보조라는 것은 공급을 늘리게 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거 이 차이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두시구요 임대료 보조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부가 저소득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를 해주는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대료 규제보다 시장 기능에 좀 더 부합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하느냐 아느냐의 차이점이다 임대료 규제는 그냥 말대로 그냥 규제만 하는 것이구요 이거는 돈을 지출하는 거니까 시장 기능에는 임대료 보조가 훨씬 나은 방법이구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주거급여라고 되어있죠 주거급여법이라는 것이 재정이 돼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해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주거비의 일부를 보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에요 그래서 이제 임대료 보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수요자에게 보조해줄 수도 있구요 또는 공급자에게도 이렇게 보조를 해줄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첫 번째로 수요자에게 보조를 해줄 때는요 이게 소득 보조를 해주는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구요 집세 보조를 해주겠다는 것은 이거는 일종의 쿠폰으로 그러니까 요즘 왜 재난지원금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지원을 받으면 그 시도 안에서만 쓰게끔 규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용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보조를 해주는데 이건 주거비로만 쓰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현금으로 받는 게 훨씬 좋죠 그러니까 소비자의 효용을 늘리는 관점에서는 효용 증대 면에서는 소득 보조가 유리해요 근데 정책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다른 곳에 쓰지 않구요 그래서 주거비로만 사용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소비를 늘리도록 유도하는 면에서는 집세 보조가 유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소득 보조를 하든 집세 보조를 하든지 간에 주택 재화에 대한 소비만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다른 재화의 소비도 역시 늘어나게 되는 것은 소득 보조나 집세 보조나 그 효과는 동일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급자에게 보조해 줄 수도 있어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경우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공급을 늘리게 해 주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임대료를 그만큼 저렴하게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급자 보조했을 때 단점은 뭐냐면 임차자들의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죠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그죠 B 도시는 공공임대주택에 공급이 돼서 임대료가 한 10만 원밖에 안 돼요 여기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50만 원 수준인데 그러면 이 싼 걸 내가 소비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A 도시는 이런 주택이 공급될 계획이 없어요 그럼 내가 저렴한 임대료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거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거주지 선택에 제한이 걸리는데 거주지 선택이 자유롭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특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요 거기 2번 지문에 소비자 보조가 생산자 보조보다 소비자들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더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들은 상대적으로 주거지 선택의 자유가 제한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16페이지 하단을 가게 되면 주택 바우처 제도라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임대료 보조를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쿠폰식으로 상품권 형식으로 지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그 상품권은 용처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공공주택 공급이 보조를 해주는 것은 이건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고 하면 주택 바우처 제도라는 것은 수요자 중심의 임대료 보조 제도 중에 하나가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근래 시험에서 공공임대주택 제도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시장의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했을 때 그러면 아무래도 임차자들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에서 임대료의 부담이 커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에 공급을 해줌으로써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을 해주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요즘은 문제가 나오는 것이 이론적인 측면이 아니고요 법률상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3번에 가게 되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상의 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들어가 있어서요 그 종류에 가게 되면 민간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있죠 이 법률상에서 보게 되면 민간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것도 있고요 뒤에 가면 공공지원임대주택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문 4번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은 기간이 10년이에요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을 받아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장기일반 민대주택은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얘기를 할 때 그런데 여기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 아파트에 대한 어떤 투기적인 어떤 갭투자 이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제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대사업자는요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임대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사람들은 임대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옆에 219쪽이 가시면 상단에 민간임대주택이 아닌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가 있어요 이게 시험에서 한번 나오는 적이 있는데요 업무 안에 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체결, 해제, 해지, 갱신 또는 갱신, 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단 여기서 대출을 알선하는 행위는 없다라는 거 업무범위에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제목을 내가지고요 민간임대주택이나 특별법상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답이 대출 알선이었어요 임대업자들이 대출 알선까지 해주진 않죠 그래서 그거를 답으로 유도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즘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책정할 때는요 그게 한 5%의 범위 내에서만 임대료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또 구성이 돼 있고요 또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보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우리가 민간임대사업법에서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은요 거기 219쪽에 가시면 밑에서 한 여섯 번째래 지문 디귿이 있죠 임대사업자는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한 결제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카드로 결제를 받으려고 하면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단말기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결국은 양성화시키겠다는 얘기죠 어느 정도의 임대소득이 나오는지를 확인해서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 조항까지 넣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공공임대주택특별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주택특별법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서 법률이 이번에 또 개정이 된 게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자료실에 올려드릴 건데 그래서 공공주택이라는 것은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해서 공급하는 이런 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연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임대, 그 다음에 행복주택 있죠 얘네를 묶어가지고 통합공공임대주택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연구임대, 행복임대 이렇게 행복주택 하지는 않고요 그냥 묶어가지고 그래서 통합공공공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연구임대나 행복주택을 합쳐서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최저소득계층, 저소득서민, 젊은층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체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은 제목대로 통합 이 명칭을 통합해서 이 주택의 명칭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기본서상이 정의호파상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수정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저희가 교과서가 출간이 되고 난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되거나 한 부분에서는 부득이하게 개정이 된 거니까 그 이후에 수정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장기전세주택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20년의 기간을 이것도 시험상에서 한 두 번 인용이 됐고요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인데 5년 또는 10년 뒤에 분양을 전환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하는 주택도 있고요 기존 주택을 전세를 줘서 또 임대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제목 정도 수준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문제로 구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0쪽에 나를 가게 되면요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중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시게 되면요 221쪽에 맨 상단에 가게 되면 거기 3번에 지분정립형 분양주택이라고 또 명칭이 개정이 돼서 들어온 게 있었죠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가 직접 건설하거나 매매 등으로 취득해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서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20년에서 30년 이하의 범인에서 공공주택 사업자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해서 취득하는 그런 주택이고요 이익공용 분양주택이라고도 같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명칭이 이거 두 가지가 새롭게 신설이 됐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아직 시험상에서는 반영된 내용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를 기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임대주택정책 등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주택정책이라고 있어요 분양주택정책에서는 어쨌든 중심이 되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아직도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가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분양가 규제라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게 폐지가 되고요 다시 등장한 게 분양가 상한제라는 명칭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의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주택가격의 안정을 통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확대하고요 호화사치주택의 건설을 억제할 목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도입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정책적인 어떤 효과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도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시장에 분양가가 평당 만약에 천만 원이었다고 가정할 때 정부가 만약에 천만 원이면 이게 지금 제가 천이라서 그렇죠 만약에 이천이라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으면 이게 6억 원 필요하다고요 그러면 너무 가계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고 보고 정부가 통제하는 거예요 천만 원 이상은 받지 말라고 그러면 30평형 분양받으면 3억이면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 정도를 갖고 있으면 주택 하나를 분양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도입을 한 거죠 그리고 분양가를 이렇게 통제하게 되면 호화주택이나 사치주택을 공급하기는 좀 어려워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분양가가 통제가 되면 당연히 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러나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공급이 이렇게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나 임대료 규제나 이게 적용이 되면 시장의 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되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분양가를 이것밖에 못 받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재를 좋은 걸 쓰기는 참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양권 전매 등과 같은 투기적인 거래가 만연할 수 있겠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3억에 내가 분양을 받아요 그런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시장에서 투기적인 거래 실제 시장에서는 한 3천에 거래되는 거죠 평당 그러면 30평형이면 9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3억과 9억의 차익은 6억이잖아요 그러면 3억짜리 주택을 3천만 원 계약금 넣을 잡게 되면 누군가 와서 얘기하는 거죠 1억, 2억, 피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투기적인 거래가 유발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리고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수익성도 악화가 될 것이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우리가 대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과소비가 또 유발이 되죠 과소비가 유발이 된다는 얘기는요 원래는 30평형 할 때 우리가 6억이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3억이면 분양받을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30평형 분양받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40평, 50평짜리를 분양받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값이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적인 현상에서 나타난 거고 법에 의해서 통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222쪽에 가면 분양가격 제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법률에 의해서 주택법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법률에서 나오는 것도 여러분 시험상에서 또 출제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222페이지에 맨 위에 지문 1번이죠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분양가격을 그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고 돼 있죠 하나가 뭐냐면 공공택지예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제외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신설이 된 게 뭐냐면 공공택지 외의 택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민간택지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양하는 것도 지가 상승의 우려가 있으면 이것도 분양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알아주신 거는 분양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외된 애가 처음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뭐냐면 도시형 생활주택 이게 아마 2009년도쯤에 이게 아마 제외가 됐을 거예요 이게 제외가 된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경기가 침체가 돼 있었고 그 와중에서 얘가 아마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있죠 거기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적용을 우리가 배제하기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있죠 걔들도 적용 대상에서 배제가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얘만 두 번 넘었어요 얘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래서 그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분양가 규제 안에서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분양주택 정책에서 가장 꾸준하게 물어보는 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반대되는 논리가 뭐냐면 분양가를 자율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통제한다는 얘기고 분양가를 자율한다는 얘기는 이 분양가를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분양가가 자율화가 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분양가를 적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비싸게 책정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주택의 질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자율화를 적용하게 되면 일단 전매 차익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투기적인 수요가 감소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여기는 공급이 주택 공급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그리고 주택에 대한 질도 어떻게 돼요?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어지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단점은 있다는 얘기죠 단점이 바로 뭐냐면 만약에 업체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게 필요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원가 상승률보다도 너무 높게 책정을 하게 되면 소비자의 실질적인 부담이 또 커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분양가를 자율화해서 비싸게 받으려고 하면 소형 주택 위주로 공급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주로 중대형 위주로 대형 주택 위주로 공급을 함으로써 분양가를 더 비싸게 받고자 하겠죠 그러면 저소득층의 주거부런 문제는 여전히 해소가 안 되는 그런 후유증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하고 분양가 자율화에 대한 비교에 대한 부분이 다시 박스로 구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해서 224페이지에 박스 안에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도요 이게 두 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데 예전에는 350세대에서 틀리게도 한번 나왔던 적도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선분양 제도라는 게 있고요 후분양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선분양 제도라는 것은요 뭐 때문에 도입이 됐냐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주택건설업체의 생산성이 저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선분양 제도를 허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선분양 제도하고 후분양 제도가 있는데 이게 제목만 바꿔서 시험에서는 한 번 인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선분양 제도죠 이 선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의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선분양 제도라는 것은요 거기에 의의를 보시게 되면 주택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를 입주자에게 분양을 하고 입주자가 납부한 계약금 중도금을 통해서 주택가격의 80% 정도를 완공 이전에 납부하도록 해서 건설 비용에 충당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완공 이전에 건설비를 갖다가 여기서 조달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하죠 아니 그렇게 매독식이나 되는 그런 물건을 거래하면서 완성된 물건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먼저 돈을 줄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래도 이 제도가 도입이 되게 되면 거기에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분양 제도라는 것은요 건설사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우리가 주택을 건설할 때도요 통산 1, 2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러면 먼저 그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니까 건설사도 은행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금을 빌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기간 동안에는 계속 이자 부담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건설 비용이 한 80%를 계약금 또는 중도금 등으로 해가지고 수분양자 즉 주택 매수자로부터 받아서 그 비용을 충당하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건설 자금을 대출을 받아서 조달하는 규모도 줄어들 것이고 이자 비용도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주택 공급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죠 이게 짓다가 시공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고요 부도가 나게 되면 당연히 입주가 지연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요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3회 시공사를 선정해서 완성을 시켜주든가 3문의 이상이 요구하면 그동안 했던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주택을 매수한 사람도 입주하기 전에 전체 주택을 매입하는 돈의 80%를 이미 건설해서 줘야 되는 거죠 완성도 안 됐는데 그래서 그런 부담이라는 것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품질 문제가 있죠 이게 계약을 할 때는요 모델하우스의 물건을 보고 계약하거든요 그런데 완성이 된 다음에 입주를 하게 되면 모델하우스의 바탕과는 시설이나 자재나 마감재나 이런 게 다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로 시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분양 제도는 철저하게 그래서 누구의 위주의 제도냐면 공급자 위주의 제도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게 후분양 제도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약간의 맹점이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선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책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분양가에 대한 것을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분양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입자를 모집하고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분양가에게 문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후분양으로 돌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방법도 안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고요 후분양이라는 것은 반대로 소비자 위주예요 소비자 중심의 제도 여기는 완성되기 전에 거래하는 거라고 그러면요 여기는 일정 규모 이상 주택건설공사가 진행이 된 후에 소비자가 직접 집을 확인하고 그리고 분양을 받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가 도입하게 되면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공사 부도 등에 대한 문제는 피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완성된 상품이니까 품질 등에 대한 시비 문제가 걸리진 않아요 그리고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다양한 거죠 그런데 선분양을 하게 되면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얘한테 계약을 체결하면 얘가 완공될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 이거는 완성된 주택을 가지고 비교를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방법도 단점은 있어요 이게 선분양이다 보니까 일시에 목돈이 필요해요 제도 자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건설업체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자금을 직접 조달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형 건설사 말고는 시장이 들어와서 공급하기 어렵다 보니까 시장이 중소건설사는 퇴출이 되고 대형 건설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후분양 제도가 제도상으로는 참 좋은 제도인데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금융상의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에게는 대출 규제나 이런 게 완화가 되고요 그 규모가 좀 더 커져야 되겠고 건설사 입장에서도 주택 건설 금융에 대한 조달이 좀 더 용이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프레이트 금융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 같은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용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후분양 제도 자체가 좋은 제도에 의하면 틀림이 없으나 이거를 우리가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제도에 대한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주택 정책에 대한 부분까지 정리를 해드렸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조세 정책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플러스 원에 대한 문제 그걸 같이 달아보면서 정책 파트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벌써 어느덧 정책까지 끝나게 되면 학교론 전체 분량에서 반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조세 정책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